계속 가보도록 하죠 왜 랜드님 어서오세요? 아 총알 주신 별로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다트건 준비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장난감 자동차에 도료 분무기에 또 뭐였더라 뭐 저 노즐인가 뭔가 있어요 그 의료품 그거에 또 뭐더라 그 3개였나 아 그 그 막대기로였나 장난감 자동차 외과수술중 튜브 아 방사능정괄용 독주머니 저거 다 모아놨죠 이거 한 대만 맞으면 무조건 슬로우에요 그래서 데스클로 데스클로 상대하기 어려운게 바로 속도잖아 속도때문이잖아요 속도때문이잖아요 속도만 어떻게 하면 끝나죠 데스클로 주면 자 저장 한번하구요 여기에 온김에 파워하모도 하나 얻어갈까 파워하모 그 말하는 파워하모 있거든요 흐흫 말을 잘해요 음.. 쟤네들.. 뭐지? 데스크롤가 벌써? 여기서부터 데스크롤이라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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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네들.. 뭐야? 쟤네들 느려져도 똑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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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어? 자 맞아라 얼굴 얼굴 맞아라 오케이 아 나는 저거 이거 VAT 아니면 얼굴살 못맞히겠더라고 너무 작아가지고 아 굉장히 멀리 떨어졌네 또 빨리 달려 아하 나잇 아하 너무 적어요 오케이 맞았어 형사님 가져오세요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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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그 시스템 액티베이터 그 시스템 아 이 시스템 액티베이터 자 이쪽으로 이게 이게 또 돌아가면 됐었나 돌아가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돌아가보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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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했어요 아 원이 크리티클 린지 리스 디택트 이 안쪽에 도시 안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볼트가 아치구요? 오케이 야 총알을 쏟아붓는구나 진짜 뭐 이거 찾았다 여기에요 치유 총알 너무 많이 썼다 여기 마이얼록 되게 많이 나올텐데 네 레이저 피스톨 자 입구부터 굉장히 아이템을 예예 푸짐하게 주고 있죠 저장하구요 아... 아... 음 아까 뭐 얻었는데 하이 스노즈 눈 на"- 아 옆light aufge다 케 검침 지금의 지뢰 지뢰있다 여기 자 여기 함정있네요 탄탄총 해체하고요 이건 뭐야? 잡음 조작? 좋아 얻은 다음에 이걸 넘겨 이 헛소리를 볼트 내부 메일에서 중기라고 조작 패널을 해킹할 수 있다면 패널에 잡음 조작 프로그램을 써서 미친것들을 놀래켜주라고 난 이걸 이용해서 지난 1등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곧 잡힐거야 우린 조직적으로 행동해서 볼트 문을 열어야 돼 유일한 기회야 볼트에서 나가려고 했구나 어 애들이... 뭔가 많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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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때문에 애들 다 증- 어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아직 다 훑어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야 너네들 뭐 그냥 두고 있기만 하고 뭐 무기는 없냐? 총알을 좀 폐쇄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뭐 이거 왜 세우는거야? 폐쇄해선 없네... 리코너나 뭐 은신으로 올려진 건데 일단 가져와 세군데 리빙커터, 사운드커터, 볼트21, 오버시어 오피스 오버시어 오피스부터 가죠 오버, 어? 아, 여기가 오버시어 오피스라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야 아무것도 없어 어휴, 툭 오우 여기 무기군가봐요 무기가 꽤 있네 총알이 오우 서프라이샤 보급고, 보급고네 보급고 어, 정글타운 야, 흥정 스킬 책을 얻었다 바로 먹어주고요 자, 오버시어 오피스 애들이 다 문에서 죽어있어 대부분 아니, 왜 다, 으, 폐쇄해놨었나? 아, 폐쇄해놨어? 음... 아, 뭐야 이거 지금 메탈 아머, 메탈 헬멧 아휴, 아휴, 가져가지마 어, 잠깐만 메탈 아머로 이거 고칠 수 있지 않나? 어, 메탈 아머로 고칠 수 있죠 고치고요 비슷한 종류끼리 고쳐지게끔 돼 있죠 리밸런스에서 V2? 흠, 흠 화면을 걸고 있네요 화이트 노이즈 가지고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지 않는 음향 뭐 이런거겠죠 어우 세 번째 바로 있어요 헉, 지금 불타까스네요 우리의 체험소장은 V920717 3개의 반대자들을 죽은 후에 안전한 저의 사회에 끊을 수 있는 가정 그의 누구를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사실은 23만 명을 전해보았습니다 사실은 24만 명을 전해보았습니다 이 부모는 위험성이나 의사적 위험성과 mental instability를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모는 이 부모는 우리의 성공적인 임플랜 리치피엄이 그의 자리에 대한 통장에 완벽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네네들 지금 볼트 주민갖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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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악으로? 화이트 노이즈로 체면을 걸어서 이제 집단 체면을 걸어서 이제 그런 실험을 했던거죠 음악으로 오 스트레스보이 지지맞은대로 화이트 노이즈를 위한 방송 장비 경로를 재설정하여 사운드 부스로부터 전체 볼트웨이 확정기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했다 이제 볼트텍 비밀계획 화이트 노이즈 뮤직 사운드 화이트 노이즈 컴밋 화이트 노이즈 뮤직 컴밋은 뭐야 싫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패러 교수 팀 세명 있으니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줄것이다 결과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다 실험 대상에 주입된 전단음향과 전투는 끊기는 그야말로 놀랍다 장부의 명령이 불복정하지도 않으면서 20개도 넘는 총알을 맞고도 살아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을 상상해보라 릴레오 흘러내보는 사람들에게 이젠 명령조차 듣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더이상 통제도 안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곧 큰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말레오스가 나머지 사람들을 부추겨 행동에 옮기려고 한다 아무래도 볼트텍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해야겠다 그를 제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자 스킬책 또 하나 얻었어요 폭발 스킬 밑에 비밀문 같은게 없나 그 구조가 꽤 단순하네 그쵸? 뭐 이게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났구만 실험하다가 피실험자들이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그거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막을려고 막 이렇게 도망치다가 문에 이렇게 막 자꾸 달려드니까 제어가 안되서 좀비처럼 달려든거겠죠 제어가 안되니까 도망치다가 문에 문을 닫고 그 뭐야 폐쇄하고 폐쇄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이제 스티들이 문에 많은거구나 상황이 그려진다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진다 머릿속에 어 뭐야 저작함을 하구요 볼트 92 여기는 리빙쿼터 사운드 테스팅 사운드 테스팅으로 가보죠 왠지 저기에 있을 것 같은데 사운드 테스팅을 압티베이터 사운드 테스팅을 압티베이터 쟤를 맞아라 오케이 한번 머리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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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뢰를 얼마나 갖고 왔지 세벌밖에 없네 아 아 쯧 세벌은 좀 아꼈다가 좀 더 쓰죠 아 아 아 오케이 한방에 얼굴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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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있으면 다른 바이올린 주자 연주를 듣기만 하면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그들은 제게 축구해주는 것도 꺼리지 않아요 오늘 밤에 현악부 우리 여자들은 춤추러 레크리에이션 홀로 내려가요 그 귀여운 음향 전문가 파커가 춤을 같이 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정말 멋있어요 더욱더 많은 노조의 생각들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지부이 안 돼요 애니슨 선생님은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그냥 스트레스 락 좀 싫어 하시네요 연습실 했었으면 항상 피곤했던 것 같아요 더는 할 수가 없네 칠 수가 없네요 너무 어려워 무단하려 ㅋㅋㅋㅋㅋ 예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죠 화이트 노이즈를 듣고 어 прод laughs 119번 아까 4번은 못 얻은 것 같은데? 아 4, 5번인데? 이제서야 후회하고 있네 5번에 뭔가 후회하고 있자 지금? 3번까지는 굉장히 자기도 즐기는 것 같지만 5번부터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보니까 4번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야 4번을 찾아서 듣고 싶은데? 내가 이쪽, 이쪽에서 왔지? 자, 잠깐만 하고요 더 아 들켰어 이씨 아 이거 안좋을 것 같은데? 침먼트 안 터지는 이상 오, 됐어 아 어어어 잠깐만 이거 지뢰 써야될 것 같아요 어 어 오케이 빨리빨리살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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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등은 안걸리를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어... 이거 책같은거 없나? 다람쥐꽃이 버려 어 전쟁정책 하나 다트 20발 깜짝놀놀 깜짝놀 깜짝놀 눈 꺼구요 고미언님 왔어 오세요 반가워요 처음 보는거 같은데 고미언님은 아!! 아.. 띵 아.. 띵 아.. 파이어 아.. 자.. 어? 야구공 야구공 야구공을 왜 금고에다가 넣어놨을까 굉장히 추억이 깊은 야구공인가봐요 불 끄고 라이트 어프 싸인볼 그래 싸인볼 싸인볼 싸인볼이겠다 열쇠가 필요하대요 여기에 오우 니콜라 테슬라 어쩌고채 자 하나 먹구요 아 여기 4번인가? 아 6번이네 4번 어디갔지? 4번에서 뭔일 일어났으니까 그 이..그 거시기..거시기 했을텐데 흠? 아 아 아 전기관문자의 마음속에 이루는 전기관없이 사용합니다. 일부러의 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공기관없이 교육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대가 있습니다. 이 백농의 소리와 they slept. 전기관문에 대한 방식으로 공기관을 보았습니다. 전기관문에 대한 발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관계를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는 없 enough 테니요. 전기관없이 이제 마치고, 내가 지금 방금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지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저거... 그 한쪽이서... 생명을 위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영원히 가고 싶으니... 대박! 파커 리빙스턴 파커 리빙스턴이 그... 녹음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 귀여운 애라고 그 조가 귀엽다고 하네? 이봐! 난 이게 공식사고 접수를 할만한 일이라고 정신하진 않지만 내 음약 장비와 이상한 음색이 섞어있는 것을 느껴져 아마도 다른 곳에서 발생한 자본이 볼트의 인터콤이나 통신기계에서 세워나와서 내가 녹음한 곳에 얽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람의 기회는 거의 들리지 않겠지만 내 장비를 이용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 씨름에서 고차 연결 문제라던가 케이블, 전연체가 불안정하게 씌워진 문제 같은 게 있나? 낮에 당신이 보여준 환상적인 무대에 대해서 대한 감상을 전할 기회를 엿보다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아, 파커 아, 어, 뭐야 초신, 어, 맞는데? 아, 얘는 얘는 다른 애를 좋아하네 얜 다른 애를 좋아하네 아, 아까, 아까 조 어떡해 조 짝사랑하는 거야? 조는 짝사랑하고 레저 피스톨 아, 저거 있네 얘는 힐다라는 그 스트라디바리오스 켜는 애 그 여자를 좋아했나 보네요 파커는 자, 스트라디바리오스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오버시 오피스가 여기도 연결돼 있네 여기서도 갈 수 있게 돼 있네 딴 데로 연결돼 있네 가면 딴 데로 연결돼 있네 가면 어, 못 가는데? 아, 이쪽으로 하는 거구나 아, 막혀 있네 망가져 있네 딴 데로 통해서 가야죠 오, 뭐야 오, 뭐야 깜짝 놀랬잖아 알파리들 같은 거 칼이요? 칼 있어요? 칼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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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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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런덕 어디야 리렉터룸 딴 데인가 봐요 쳐 오ㅓ 칼들고 그 짓하기 싫어서 어 여기 방사능이 방사능이 대박이에요 라덱스 하나 먹구 아 잠깐만 라덱스 하나 먹구요 그래도 55%인데 와 그래도 5야 아 여기 일단 가보죠 죽어 시간을 끼면 안돼 점프 어어 점프 점프 자 보고 자 아 안죽었어 열두발 다쌌는데 오오오오 아 아 아 오 됐다 쓰 이게 뭐야 어차피 지금 운신하는건 틀렸고 어 아 헌터에요 헌터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케이 아 다행이다 막혔어 어 어 저기 컴퓨터 왜 이렇게 물 사태가 일어난지 좀 볼까 아 7번일지 내가 제게 말하길 1000번을 더 말했는데 빛 조절기에 비등급 이상 전류 안전기는 사용하지마 아 저기 파워탭들은 규격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서 하루종일 과열돼 꺼져버릴거야 37번 안전기를 KO 9 A형으로 안전기로 교체하고 각각 파워탭 변환기를 사용해 내가 놓친 여자숙소 7의 섹시한 빨간머리 바이올린 하하하하하하하 어 신경 그래 이번건 좀 안좋다 아무래도 볼트텍에서 이곳을 지을때 공기조절장치의 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스템관과 평행하게 설치한것 같다 몇군데는 이미 부식이 시작되면서 폐기물관 쪽으로 확산되어 버렸다 결국 폐기물들이 환기구로 조금씩 세고 있으며 통풍구로 지나가는 공기들이 남자숙소사 1번과 2번 구역 5번 구역으로 퍼지고 있다 환기구로 기어올라가 임시방평으로 땜질을 해야겠다 어 똑같은거에요 이번 긴급사태는 우리 균열관리팀에서 즉각 조치를 하였다 말러스 교수의 사무실로 달려가 임박 임박한 종말을 저지하기위해 유동성 윤활기로 주입계를 정리하였다 그래 그 망할 의자에 그림 치를 기름칠 흫흫흫흫흫 흫흫흫흫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딜 봐서 사고 접수표를 낼 만한 일인가 흫흫 뭐 먹고 싶은데? 안 돼! . . 아 야 오지마 오지마 에에에에에에에 저기요 아따 가기 힘드네 아 닿았다 우와 초당 5야 그래도 자 라더에이 하나 먹자 뭐야 라더어에 어..뭐야 아 이거 겹쳐가지고 안보이냐? 겹쳐가지고 안보여 이거 키가 뭐야 X, A, Y, B인가? 아 B는 아닌데? Y 아니야? 아이 그냥 그냥 찾아서 먹어야겠다 귀찮긴 하지마 배트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배트 시스템 오프 아 여기 이게 어디냐? 아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온거구나 여기 사운드 테스팅 코터 그럼 여기 리빙 코터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코터니까 불 꺼구요 지금 이거 총알도 많이 왔나? 어 얼마 없어가지고 아 백 시스템 액티베드 백 시스템 오프 백 시스템 액티베드 백 시스템 액티베드 아 정말 한번도 정말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도 식물성 수지 식물성 수지 식물성 수지 식물성 수지 오우 잠시만요